안녕하세요 평추입니다 야간 근무소고 집에서 딱 2시간 뻗어 있다가 지금 나왔습니다 또 놀러가야죠 저리로 왔는데 밑으로 왔고 밑으로 왔고 화이팅 빨리 오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곧바로 왔고 사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럴 때 샀어 마트 샀어? 아 3만 이상 어땠던데 이거 오재만 이리 왔던 땡큐 땡큐 귀중한 거를 캬 어 아 죽으라 네 다음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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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에 estable wam Obama 도착 일정 showed who was going! 전형때문에 화나는 그걸로 바로 먹을 수 있는 소고기 식단에 너무 시원하네 오~~ 옥수수 시원하네 고추장찌개 고추장찌개 맛나네 뭐? 고추장찌개 쳐다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불꺼풀죠? 네, 정말 맛있어 고추장찌개 간장찌개 고추장찌개 한입에 먹을 거 아니에요 소금 고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청양고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